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9월 11일 병진일이니까요 용날입니다. 무더운 여름날 하늘로 승천을 하는 붉은 용이날입니다. 오행상 그 병진은 화생토 즉 불과 흙이 오는 상생관계 형국입니다. 남다른 그 수안으로 목표한 바를 그 최단 시간에 그 이루어내고 마는 또 앞뒤 그 안가리는 불같은 기운입니다. 이런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또 지나치게 의욕이 그 앞서기도 합니다. 타고난 이 같은 그 성급함이 한 단계 그 신중하게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그 마음과 자세로 또 바뀌게 된다면 이런 그 일진은 더욱 그 돈복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병진일진을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이날과 그 가장 잘 어울리는 간단한 또 풍수방법이 병행이 된다면 그런 환경에서 재수있는 그 일진으로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. 이렇듯 그 물기운은 전혀 그 찾아볼 수 없는 또 지나치게 그 양기운과 불기운이 지배를 하는 이런 오행 환경이 요일에서 그 물의 요일 그 수요일이 왔습니다. 이런 배치가 된다면 목마를 때로 목말라 있는 그 붉은 용에게 적기에 그 내려주는 그 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행 환경에 이런 그 우호적인 그 형국을 의미합니다. 용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그 우군을 만난 그런 형국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날 그 물그릇 앞에 두 개의 그 동전을 함께 놓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물이 물을 만나서 더 큰 물을 이루듯이 더욱 그 배가 되어 있는 그 여건을 암시합니다. 용이 그 승천을 돕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 오늘도 돈복 가득 그 충전되는 멋진 그 붉은 용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